3 Dhaval 저는 글로벌하는 시대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두 번째 줄에 앉아있었는데 뒤줄을 봐도 옆줄을 봐도 앞줄을 봐도 다 외국인들이 최소 2명씩은 있으셨기 때문에 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위축돼 보이는 게 티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줄 허리 근육을 쓴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100 1등을 하던 1등을 하던 엄마 생각 없어. 완전 낭상했어. 근육 아예 없었어. 좀 커 보이는 형이었는데. 제가 노력이 그만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살기로 하지 않으면 정말 방출이 되겠군요. 어떤 연습생들이. 빰빰빰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디스탄피스 비상탈출. 더 돌스 언열 X. 더 돌스 언열 X.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상탈출입니다. 즐기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택받지 못한 연습생들입니다. 자극을 받아서 조금 더 열심히. 맞습니다. 어쨌든 경쟁이잖아요. 긴장이 됐죠. 탈락 확정이야 진짜. 다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선택을 받지 못하면 좋고. 그게 이슈가 복되지 않으면. 집에 가는 거니까. 내가 너의 기억 속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의 실수 없으니까. 없으니까. 잘했어. 안 뽑힌 너희들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왜 그래.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베네핏을 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겨서 꼭 이번 미션 베네핏을. 저희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버넉스 연습생 김민서입니다.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지 마. 안 떨어져. 되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생각이 많을 땐 레몬사탕이지. 비록 짧은 피할 영상이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먼저 포기를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거든. 안녕하세요 저는 레몬처럼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진 얼버넉스 연습생 김민서입니다. 저는 다양한 컨셉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학생답고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때로는 장난스러운 이미지도 가지고 있지만 섹시하고 고혹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의 다양한 모습들 많이 많이 있으니까요. 국민 프로듀스님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버넉스 연습생 김민서입니다. 과자 가지마. 감사합니다. 광고. 아, 아! 아버지! 아, 아, 알! 알, 알, 알.. 앗! 음메 1, 2, 2, 3 다 부어 감사합니다 먹기 힘드네 나 아빠한테 어떡해 맛있겠다 어휴... 죄송합니다 어휴... 1, 2, 3 2,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울림엔터테인먼트 김민서 얼버넉스 김민서입니다 김민서 김민서 김민서입니다 3, 2, 1, 스타트 김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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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챙입니다 김민서 김민서 월챙입니다 뭐야 이거 해파리? 아...잠깐 나 못 멈추겠어 아...어떡해 아...어떡해 이거 왜 움직여 이거 왜요 잠깐만 움직이는 거... 아 김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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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꾸라 미꾸라 아...안 돼 와... 내 손을 빌려 어휴... 하... 너무 소름 끼치는데 잠깐만 어후... 아 네 저는 울림엔터테인먼트 연습생 김민서이고요 저희 울림엔터테인먼트 연습생 6명 모두 나왔으니까 저희를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한 명 한 명 매력이 다 넘치기 때문에 저희를 꼭 뽑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시간이 또 나왔나요? 시간이 또 나왔나요? 아 네 오...어떻게 나왔어 이거 불쌍하다 어떡해 어떡해 미안 친구야 아 근데 물고기 못 만져 어떡해 아 나 잠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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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맞지 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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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해 어떡해 어떡해 제발 으아 어떡해 넣었어 넣었어 네 네 이상 김민서 얼버넉스 김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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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어떻게 잡았어요? 어 나도 어떡해 안녕하세요 얼버넉스 연습생 김민서입니다 구프님에게 간길 마지막 지방 지방 아 하나, 둘, 셋 스탑트 안녕하세요 저는 얼버넉스 연습생 김민서입니다 저는 18살이구요 저는 노랑머리구요 저는 춤도 잘하고 싶고 노래도 잘하고 싶고 프로토스 엑스 워너원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투표해 주신다면 꼭 그 투표에 맞게 꼭 열심히 하고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초가 남았는데요 좀 빨리 와서 할 말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둘, 셋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물림 연습생 김민서 얼버넉스 연습생 김민서입니다 사과 떨어지지 마 네, 하면 됩니까? 네 우리 날아보자 오케이 잠시만요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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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 이거 어떡해 됐어 됐어 다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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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노하우가 있네 여기를 해서 빨리 아이고 이거 어떡해 다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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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거는 너무 어렵네요 이게 성공한 사람이 혹시 있나요? 네 사과 따라 지지마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뒤 두 손을 뒤로 보내면서 가슴을 웨이브하면서 섹시한 표정을 짓는 게 포인트인데요 아 뭐하세요 아,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장할 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무대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무대도 할 수 있으면 저희끼리 또 모여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잊지 마 한 번 더 비밀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 하지 마 오늘 밤 잊지 마 네네 둘 오늘 밤 잊지 마 배틀어 잡히는 꽃 안 옮겨줘 달콤한 이곳은 너와 함께 있다면 어디든 마음이 나쁘대며 부끄러운 그림자 걸리는 그 폭수가 맞혀도 달자 비날리는 꽃 네 팔에 네 피랑 겨루 자라 그 끝을 따라 널 와라 안하나 네 숨소리 자라라 네가 내가 들어간 꿈같은 상상 낮과 밤이 전부 너야 빈틈 없이 맞게 부어 모두 숨소리가 너인 것만 같아 떨어지래, 떨어지게 이 밤이 번져가고 있어 벗어날 수 없게 눈가 보게 가는 걸 또 찾잖아 만쉬게, 떨어지게 이 꿈속에 빠져들고 싶어 넌 다가와서 내게만 들려줄게 이 꿈속에 빠져들고 싶어 넌 다가와서 너 다가와서 내게만 들려줄게 다가와서 Be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